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니어 임승훈이에요. 11월 25일, 아니 11월, 5월 25일에 KBO 리그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렸죠. 근데 이번 상벌위원회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시즌을 개막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 보통 이 상벌위원회가 보통 선수가 퇴장을 당하거나 뭐 이런 관련 징계가 나올 때 그때 상벌위원회는 보통 퇴장선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사실 요즘 무관중 경기 비대면 컨텐츠 이런 거 접촉도 최소화하는 그런 시기에 아무래도 벤치클리어링도 없다 보니까 메이저리그는 아예 벤치클리어링도 올해는 금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벌위원회가 없을 줄 알아놨더니 껀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강정우 선수와 관련된 건인데요. 강정우 선수, 2015년 시즌부터 KBO 리그에 없었거든요. 2014년에 40 홈런 시즌 찍고 그 다음에 2015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갔었어요. 그래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그던 그런 강정우 선수가 왜 상벌위원회에 들어왔느냐 하면 사실 제가 써놓은 건데 아직 여러분들은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냐 이 플랫폼에서 일단은 좀 찾아왔는데 일단 이 플랫폼에서 좀 찾아왔어요. 제가 쓴 기사긴 한데 그냥 이거를 좀 참고로 제가 데이터를 보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웬만하면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음 일단은 저는 네 일단 제가 쓴 거를 원고를 좀 토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좀 나름의 그 긴 글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잖아. 자 그래서 상벌위원회가 이제 한 몇 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다섯 시즌 동안 메이저리그 선수 신분이었는데 왜 이에 대해서 징계로 논의했냐면 네 2016년 12월에 여러분 삼성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강정호 선수가 이제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을 물리적 사고를 일으켰고 이때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있었죠. 그래서 동승자도 불구속 입건이 됐었고 동승자는 아마 그냥 입건 상태로 끝났는데 이제 강정호 선수는 기소가 됐죠. 원래 이제 검찰에서 벌금 1500만원 때리고 약식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이 조사 결과 과거에 음주운전을 몇 번 더 했던 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중대사항이다. 재판에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약식 기소로 안 끝났죠. 그래서 원래 강정호 선수가 2009년하고 2011년 그 히어로즈 시절에 이미 두 번이 걸린 거야. 히어로즈 시절에 이미 두 번 걸렸는데 그때 리그에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잘 숨어졌는지 몰라? 그 근데 사실 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히어로즈의 구단 사장이 누구예요? 이장석 씨죠. 네 안녕하세요. 그 히어로즈의 당시 구단 사장이 이장석 씨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히어로즈가 구단 운영 상태가 얼마의 막장이었는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게 운영 상태가 뭔가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죽하면 KBO 리그에서 그 경영인을 아마 지금 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리그 쪽에서 투명 경영인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히어로즈는 아마 특별 경영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구단 이사장의 그 허민 씨가 있죠. 전에 고향 언더스 구단주였던 근데 허민 씨도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뭔가 누군가하고 좀 약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강정우 선수가 두 번이 걸렸을 때는 몰라 구단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선수들이 뭔가 그 범죄 행위가 안 드러나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좀 약간 옛날에 이제 정서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들끼리 만약에 경찰에 적발되면 그 아 나 누군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막 유명인이면 그 경찰이 사인받고 거기서 그냥 현장 벌금 받고 앞으로는 좀 조심하세요. 다음에 걸리면 못 받으립니다.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음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근데 이제 사건이 은폐가 된 거야. 그랬는데 2016년에 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걸렸다 보니까 너무 크게 걸린 거예요. 사실 그 삼성동이라는 위치가 좀 그렇잖아요. 그 삼성동에 강남 소방서도 있고 그 알죠? 그 프리거프 스튜디오 건너편에 강남 소방서 있는 거 하여간 그 강남 소방서도 있고 그 강남 경찰서도 그 근처에 있고 그 뭐냐 봉은사역 옆에 치안센터가 있어요. 하물며 삼성동에서 걸렸으면 삼성동에서 보통 걸릴만한 장소가 그런 데죠. 뭐 뭐 뭐냐 삼성역사거리라든지 거기가 제일 크죠. 삼성역사거리 아니면 뭐 봉은사역사거리 아니면 뭐 이제 그 뭐냐 포스코 빌딩 포스코 빌딩 사거리 있죠. 그 한 박스 옆쪽으로 와서 포스코 빌딩 사거리고 또 있고 그 선능력까지가 삼성동 주소예요. 그 선능력사거리 뭐 아니면 뭐 선정능력사거리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삼성중앙역사거리 하여간 그 블럭까지가 보통 이제 삼성동인데 거기가 보통 이제 삼성동 그 걸릴만한 그 장소인데 그 삼성역 바로 밑에 그 프릭업스튜디오 주소가 대치동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 블럭 중에 하나가 걸린 거야. 아무며 거기서 걸렸으면 언론에 안 뛰겠냐고요. 언론에 당연히 걸리지. 그래서 이 이제 기사가 경찰까지 가서 취세를 한 거야. 사실 뭐 기자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이런 거 걸렸다는데 이게 뭐 음 아프리카TV의 그 VOD로 얘기를 하지만 핫동각이지. 음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올리자면 뭐 인기 급상승 동영상 뭐 이런 거 있겠죠. 하여간 그거 각이니까 뭐 당연히 취재를 하러 갔겠지. 뭐 경찰에 취재를 하러 갔고 그래서 경찰서는 근데 이제 강정우 선수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래 2009년하고 2011년에는 그래 안 걸렸으니까 그때 이제 상벌위원회 없었겠죠. 근데 2016년에 KBO 리그가 상벌위원회를 못했던 이유는요. 그때 강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피치버그 파이어리츠 팀하고 계약이 중간에 있었거든. 계약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강정우 선수에 대한 선수 징계는 메이저리그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는 그 당시에는 권한이 없었어. 아 그러면 바로 그 전해에 오승환 선수는 그러면 어떻게 KBO 리그가 미리 징계를 내려놨느냐 할 수 있겠는데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요. 2015년 시즌이 끝난 시점에는 한신 타이거즈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에 삼성 라이온즈 관계 선수들의 원정도박 걸렸을 때는요. 그래 사실 그때는 혐의 잘 넘겼던 분이 지금 요 플랫폼에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 시점에 오승환 선수하고 임창용 전 선수는 이제 그 시점에서 바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두 선수는 근데 그때 임창용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고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징계가 나오니까 이미 탈퇴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승환 선수가 이때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요. 딱 이 상벌위원회가 그 한신 타이거즈하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시점에 발효가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뉴스가 뜨고 나서 한신 타이거즈 쪽에서도 오승환 선수하고 어 다음번 재계약이 좀 어렵겠다. 약간 이런식의 뉘앙스를 풍겼거든.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오승환 선수의 선택지는 그래서 어느 팀이든 갈 수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승환 선수는 이제 그때는 이제 KBO 리그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거죠. 그랬는데 오승환 선수는 그때 메이저리그 팀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메이저리그 팀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 2년 떴고 그 다음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계약을 2년을 해가지고 총 4시즌을 떴죠. 물론 중간에 쿨루하드 로켓으로 트레이드가 됐지만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2015년 겨울에 그 징계를 받고 나서 2016년 시즌부터 4시즌을 더 메이저리그에서 뛰다가 왔어요. 그래서 오승환 선수는 지금 징계가 발효가 돼있죠. 아직 이번 달까지는 못 나와요. 6월부터 나올 수 있어요. 아마 6월도 아마 첫 주에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딱 30경기 징계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6월에 첫 주 둘째 주 그때까지는 징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징계를 못했어. 근데 이때 메이저리그에서도 강정우 선수에 대해서 리그 차원의 징계는 없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마침 강정우 선수가 2년만에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시점이에요. 왜냐면 첫 시즌 끝나고는 강정우 선수가 귀국을 못했었던 이유가 그때 강정우 선수가 첫 시즌 끝나고 그 뭐냐 주자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그 주자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그때 다리 다쳐가지고 그때 소수에서 못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야. 그래서 못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징계 때는 그 다음에 때는 그래서 이제 마침 2년만에 들어온 것도 있고 사실 취업비자 재발급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류도 필요하고 뭐 그러니까 들어왔겠지 그랬는데 이 약간 몰라 강정우 선수 성격이 아예 원래 그 선수가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그 음주운전 예전에 두 번이 안 걸렸으니까 뭐 이번에도 뭐 그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되면 그 라이센스 취소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시 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면허제도에 의하면 바뀌었을라나? 그래서 옛날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들이 재취득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되기는 해요. 어쨌든 삼진아웃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근데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형사처벌 이라고 하면 형법에 의해서 사법 처리될 수 있다.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건데 그래서 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넘어간 건데 재판에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미국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굳이 당장 징계를 할 필요는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 당장 징계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가 돼가지고 이번 시즌은 못 뛸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뭐냐 원래 메이저리그에서 징계를 했어야 될 거를 그 뭐냐 미국 외교 미국의 그 외교 외교 측 업무를 하는 쪽에서 이미 다 해결을 해준 거니까 됐다 이거야 메이저리그 쪽에서는 물론 제가 알기로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징계를 또 자체적으로 아마 출장정지 징계까지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또 다른 뭐 처벌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강정훈 선수는 취업비자가 1년 동안 안 나왔어요. 1년 동안 안 나왔고 이제 법원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기회 2년이 나왔어요. 형사처벌이 나온 이상 그 그래서 강정훈 선수는 좀 형량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가지고 그 취업비자를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항소심을 했는데 항소 기각됐죠. 2심까지 간다 항소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고를 못한 이유는요. 보통 형량 문제로 대법원 상고를 갈라면요. 좀 약간 10년 이상의 징역 아니면 뭐 사형이나 무기 약간 이런급의 그 정말 상급형벌이 아니고서는 형량 문제로 대법원 상고가 안 돼요. 음 그런 문제는 보통 대법원 상고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상고는 포기를 했대요. 상고 포기를 했고 그래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 집행유예 2년이 2016 2017 년 봄부터 적용이 된 거니까 작년에 집행유예가 끝난 거죠. 그렇고 2018년에 결국은 한 4월쯤에 취업비자가 다시 나왔어요. 취업비자가 다시 나와서 그 근데 이제 강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메이저리그 보장계약은 아니었어요. 마이너리그 옵션은 걸려있는 계약이었고 근데 4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이 옵션이었거든. 그래서 세 번째 시즌은 온전히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즌 때는 어떻게 가기는 갔어.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마이너리그 리앱 경기를 뛰는데 이제 리앱 경기 들어가기 전에 파이어즈 구단 측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뭐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세 번이 걸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면허 라이센스는 취소가 됐고 그 원래 대한민국 면허증이 있으면 그 미국에서도 운전은 그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 그런데 이제 미국 그 국제 라이센스도 그 취소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강정우 선수는 운전면허가 없고 그래서 강정우 선수가 그 피츠머크 파이어리츠에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뛸 때는 운전은 통역이 했대요. 운전은 옆에서 통역이 해주고 이제 강정우 선수는 그냥 타고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일단은 도미니카 공화국 윈터리그를 보내줬어. 근데 보내주면 뭐예요? 타위 1할 4분 3리에다가 그때 31삼진을 당해가지고 당시 소속팀 중에 최다였대요. 그래서 방출이 됐어. 그래서 윈터리그 방출이 됐고 그 한 시즌 통째로 날리고 겨우 비자를 다시 받았지. 그래서 아마 강정우 선수가 한 1년 정도로 뭐 야구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꼈는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기는 했는데 그 어쨌든 이제 복귀전을 2018년 가을에 복귀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복귀전도 원래는 한 후반기쯤에 할 수 있을 줄 나왔는데 후반기 때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 시즌 접을 줄 알았잖아요. 시즌 접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복귀전을 한 거야. 복귀전을 했는데 이 그래서 이제 복귀전을 했는데 4년 계약이 끝난 거지. 자 그래서 강정우 선수에게는 그래서 4년 계약이 끝나고 원래 500만 달러 였나 500만 달러 그 옵션 였어요. 옵션 옵션이면요. 온전히 그 연봉이 보장되고 1년 뛰는 거야. 그 약간 거의 뭐 팀 옵션이었기 때문에 팀이 선택권이 있었죠. 팀이 옵션 선택권이 있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생각해봐요. 계약 4년 중에 마지막 2년 제대로 뛰지도 못했는데 누가 옵션을 쓰겠어요? 안 쓰지? 응 그건 기본적인 약간 비즈니스 논리지. 기본적인 비즈니스 논리로 그럼 보통 옵션을 안 써요. 옵션을 안 쓰는데 이게 파이어리츠가 옵션을 행사하는 대신에 약간 계약 조건을 수정을 해요. 보통 계약 조건 수정을 해가지고 원래 옵션 때 500만 달러가 다 보장이었다면 보장금액 줄여. 보장금액 줄이고 그러면 500달러 어떻게 채우느냐 인센티브 였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몇 경기 이상 나올 수 있다. 몇 다섯 이상 설 수 있다. 그러면 요만큼씩 더 줄게. 해가지고 기회를 더 주기는 했어요. 기회를 더 주기는 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올라오기는 했어요. 올라오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 그 8월에 이제 양도 지명 선수 DFA 가 된거지. DFA 됐는데도 데려간 선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그래. 거의 대타 요원 수준으로 떴는데 타율이 뭐 이럴 때야. 근데 약간 타수당 홈런은 많았다는 거예요. 타수당 홈런 그런 파워는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파이어리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정우 선수가 파워는 보여줬기 때문에 쓴 거겠죠. 한번 그래 백업 멤버로 한번 계약해볼 거니까 써봐 한번 써보자 했는데 이제 방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그 사실 이제 휴스턴 에스트로스로 아마 게리콜 트레이드 했을 때 아마 또 이제 그 반대급 부러 좀 뭐 뽑을만큼 더 뽑았고 응 그러니 뭐 더 뭐 필요가 있었겠어.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정우 선수가 그 웨이버 트레이드 기간 때 사실 이제 방출이 됐는데 근데 이제 아마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작년부터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 종료 이후 그 이후 아니면 올해부턴가 어쨌든 그 원래는 7월 말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종료된 다음에 그 한 달 동안에는 웨이버 트레이드로 팀을 옮겨서 그 자원을 포스트시즌에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팀을 옮긴 선수들은 보통 포스트시즌 출전을 못했어. 예전에 아마 김선우 해설위원이 메이저리그 마지막에 시신의 디레즈를 뛰었는데 그때는 아마 9월에 팀을 옮겼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 조항이 해당이 됐을 거예요. 하여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강정우 선수는 어차피 메이저리그 로스턴에 못 들어가. 메이저리그 로스턴에 못 들어가고 미러키브로스 마이너 계약을 했어요. 마이너 계약을 했는데 공식 발표가 안 된 거야. 분명 팀 훈련은 했는데 팀 훈련은 했어. 근데 이게 마이너리그 계약이었는데 사실 마이너리그가 9월 초에 시즌이 끝나거든요. 9월 초에 정규 시즌이 끝나고 보통 그 40인 로스터 확장 로스터 시기 때 그 마이너리그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은 보통 뭐 주축 선수들이면 마이너리그 포스트 시즌을 보내요. 근데 만약에 팀 입장에서 그래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인데 올해는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끝내게 하자 하면 보통 마이너리그 포스트 시즌 그냥 보내고 아니면 이제 뭐냐 한번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불러서 써볼까 하면 불러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마이너리그 포스트 시즌 못 나가야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올리든 약간 그렇게는 하는데 근데 이제 강정우 선수가 이때 계약이 무산이 돼요. 왜냐면 취업비자 문제가 또 터진 거야. 그러니까 2018년에 취업비자가 재발급이 돼서 2019년까지 보통 아마 취업비자가 한 2년 단위로 나오나 봐요. 취업비자가 2년 단위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2019년이 끝나면 2020년에 그 다시 포스트 취업비자를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강정우 선수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아예 이제 계약이 무산이 돼 버리는 거야. 계약이 이제 계약이 안 된 거야. 계약 오피셜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브로우스 입장에서도 그런 거지. 다음 시즌에도 한번 좀 써보고 싶어서 계약을 한 건데 취업비자가 안 나온다는데 이거 어쩌겠냐. 어. 그래서 그 정식 계약을 그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 경기도 제대로 못 뛰고 끝났지. 자 그래가지고 오성환 선수는 이제 징계가 미리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징계가 미리 결정됐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 로키스하고 팔꿈치 인대 접 그 팔꿈치 뼛조각 그 제거 수술이었을 거예요. 그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제 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마침 그때 인형 계약이 끝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계약 시기 동안 오성환 선수는 수술 받고 복귀가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키스 입장에서도 오성환 선수는 더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뭔가 좀 재계약할 만한 그런 가치는 솔직히 그 가치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오성환 선수 그때 이제 방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결정이 빨랐어요. 그러면 그 KBO 리그 징계가 반년이 있으니까 어? 차라리 그러면 그 어차피 수술하고 재활을 해야 되니까 어? 차라리 삼성팀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징계를 받자. 약간 이래서 오성환 선수 쪽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삼성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뭐냐 어차피 징계 때문에 못 뛰니까 근데 원래는 라팍에서 한국 시리즈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열리... 사실 이미 올해는 이미 라팍에서 한국 시리즈는 불가능해요. 올해 한국 시리즈는 전부 다 고척이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징계가 즉시 결정이 안된거에요. 그랬는데 그 그래서 강정우 선수가 일단 작년까지는 메이저리그에서 진료를 찾게 되면서 상불위원회가 미뤄졌고 그리고 지금 강정우 선수가요 지금 미국에서 더 머무를 수는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어요. 지금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아마 그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동을 막상 지금 하는 것도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상태야. 그 강정우 선수의 지금 배우자가 지금 그 피츠버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반인 유학생인데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배우자 신분이니까 지금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 못 들어오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지금 사과문 편지만 보낸 걸로 아는데 어쨌든 어쨌든 근데 지금 KBO 리그는 개막을 했고 메이저리그는 개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강정우 선수한테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KBO 리그에서 이미 탈퇴 신분이 돼있기 때문에 원래 그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를 가게 되면 이미 탈퇴 신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유현진 선수도 하나이글스 이미 탈퇴 신분이고요. 김광윤 선수도 SK와이번스 이미 탈퇴 신분이에요. 그렇게 돼있고 그 근데 이제 그 강정우 선수는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이미 탈퇴 신분이 돼있는데 그 이미 탈퇴 그 이제 해제 그래서 그 이미 탈퇴 해제 해제를 요청을 한거에요. 이미 탈퇴 해제를 신청을 했는데 보통은 이미 탈퇴 해제는 구단에서에요. 왜냐면 이 이미 탈퇴 의 경우는 보통 구단 자체 징계 차원으로 선수가 다른 팀에 못가게 묶어버리는 거거든. 선수 생활은 못하는데 다른 팀에 못가게 묶어버리는게 이미 탈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 탈퇴를 묶어버렸는데 그 지금 히어로즈 쪽에서 만약에 이미 탈퇴 해제를 신청을 하면 히어로즈가 강정우 선수를 하고 계약을 추진하겠다 약간 이런 뜻이 된거다. 그렇다보니까 근데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예전에 그 김상현 선수가 이미 탈퇴 해제가 된 그 기점은 그 사실 김상현 선수가 이제 최근에 그 임용수 캐스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김상현 선수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원래 그 행동을 한게 아닌데 오해를 받은거다. 그 뭐냐 날이 더워서 약간 이렇게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한건데 약간 그 손의 각도가 좀 애매했고 막담도 흘렸고 약간 그러니까 또 이제 담배 피고 에어컨 에어컨 틀고 환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창문도 열려있었고 하여간 김상현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오해가 된거지.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김상현 선수는 그게 이제 오해가 됐었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임용수 캐스터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어쨌든 결백은 밝혀진거고 어쨌든 그래서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때 이제서야 오해가 풀렸지만 그 이미 탈퇴가 해제된 그 시점에서는 일단 오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는 안 들어가려고 했던거야. 어쨌든 그때 이제 KT위즈 쪽에서는 그 이미 탈퇴를 해제시켜주면서 그래 그 다른 팀에는 갈 수 있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있었죠. 뭐 그랬었는데 그 그 그러니까 강정원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약간 그랬던거야. 좀 근데 워낙에 그 음주운전 3의 누적이라는 사항이 너무나 중대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음주운전이란게 그래요. 자동차라는 무기로 사람을 때려죽일 수도 있는 약간 준 살인 미수혐이 약간 그렇게 해당될 수 있는 혜인이 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있어서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미국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었죠. 예전에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이 한 번 걸렸을 때 그때 추신수 선수가 걸렸을 때 일단은 인디언스에서도 추신수 선수 추신수 선수한테 징계를 한 번 했었고 그리고 그때 추신수 선수 와 관련해서 이제 뭐냐 그 그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그 주에서는 약간 그래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추신수 선수가 그랬던 시점이었거든요. 추신수 선수가 그 손가락 그 손가락 부상 또 있었고 약간 그 허리 부상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간 그때 2011년이 약간 좀 부상 문제로 좀 약간 고생을 했던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몰라 나름 그 상황에서 정상 참정이 됐던 것 같아. 음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때 많이 곤욕을 치렀었는데 강정우 선수는 하물며 세 번 누적 적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세 번 누적 적발이면요. 미국은요. 그 최근에 그 외교 관련 그런 게 좀 강화가 돼가지고 그 뭐냐 음주운전 혐의 이런 것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민비자도 안 되고 취업비자도 안 되고 약간 그런 각종 뭔가가 좀 안 되는 약간 그런 그런 경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그 영어 못해가지고 비자 발급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미국은 그래. 하물며 그래서 강정우 선수의 그 비자 발급도 되게 그런 힘든 시점인데 어쨌든 그래서 강정우 선수는 결국 이제 국내로 돌아오려고 한 거고 그래서 그 국내 복귀를 그러니까 그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미 탈퇴 해제를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거야.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진 거죠. 보통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잘 안 하는데 응 근데 이제 원칙 원칙 원칙상 개인이예도 문제는 없어요. 응 근데 이제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그 강정우 선수를 지금 시점에서 품으면 그러니까 그 이미 음준전 삼진아웃이라는 게 너무 만천하에 밝혀지고 몇 년 아직 몇 년 정도가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강정우 선수가 만약에 돌아온다는 거는 약간 그거거든 그냥 그 선수 생활 다 하고 은퇴하려고 온 거라기보다는요 지금의 강정우 선수는 그거예요 그 그냥 지금 미국에서 일자리 없으니까 오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여줄거든 우리 국민 정서위는 응 그리고 이미 탈퇴 해제 신청을 한 거지 아직 선수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강정우 선수와의 그 계약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응 사실 그리고 이게 그 트레이드를 추진을 한다고 해도요 사실 다른 팀에서 좀 그런 강정우 선수에 대한 그 리스크를 받아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 응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강정우 선수를 데려간다는 것은 사실 좀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는 그냥 그 한 시즌 서비스 타임 한 시즌 못 쓰는 거 감안하고 데리고 갈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응 뭐냐 임창룡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반 시즌 못 쓰는 거 감안 하고 데려간 거잖아요 응 임창룡 선수 그렇게 데려간 거였지만 응 하긴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KBO 리그에서요 좀 과거 메이저리그에서 징계 이력이 있는 선수들을 KBO 리그에서 쾌약을 한 적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수들이 있고 심지어 그랬던 이력의 사람이 감독으로도 있죠 응 뭐 어쨌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받아줄 것이냐 근데 그런 그 과거에 걸렸던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지금의 강정우 선수는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게 너무나 그게 센 거야 약간 또 또 술 먹고 야구할 거냐 뭐 이런 거지 아 물론 그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요 데이비드 웰스가 술 먹고 퍼펙트 게임하기 전날 밤에 술을 엄청나게 그냥 드립다 그냥 그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경기에 등판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데이비드 웰스는 그러고 퍼펙트 게임을 했다는 거야 응 그랬던 적도 있고 뭐 조시베켓도 자기가 등판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클럽하우스에서 치맥 시켜 먹은 적도 있어요 응 뭐 근데 사실 선수들이 자기 막 멋대로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 그 선수들이 그 그 구단이 일일이 다 통제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 하물며 그 강정우 선수 그 음주운전 걸린 거 오프 시즌이잖아요 메이저리그는요 월드 시리즈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오로지 선수 개인생활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강정우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기관리를 못한 거지 음 자 그리고 음 근데 이미 탈퇴를 그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자유계약 선수신 분으로 그 풀리는 시점부터 이미 계약을 할 수 있었어 사실 지금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미 탈퇴가 풀리면요 만약에 키웅 히어로지가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 그래서 보유권을 풀어져버리면 그 다른 팀하고 그냥 어?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계약금은 못 받고 아마 연봉만 수령해야 될 거예요 그 일단 최저 연봉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그 그 일단은 이적에 대한 보상 선수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진출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4시즌이 서비스 타임 4시즌을 보내야지 FA 자격을 얻을 수 있구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탈퇴 해제가 안 된다면 그러면 메이저리그 FA 신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에 한정해서 로스터가 확대될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강정우 선수가 다른 팀을 쉽게 못 찾은 이유가 결국 비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요 음 근데 그런 문제도 있다 히어로즈가 만약에 강정우 선수하고 1년 징계를 감안을 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 지금 강정우 선수가 히어로즈 시절에 주로 유격수를 뛰었구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시절에 그 유격수를 뛰었고 조디 머서가 유격수를 출전하는 날에는 삼루수를 뛰었어요 지금은 조디 머서도 아마 파이어리츠 없을거야 음 어쨌든 그 머서보다 수비가 딸렸거든 음 근데 지금 히어로즈가요 유격수하고 삼루수 자리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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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없는거야 어 이러면 그 김하성 선수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는 메이저리그 가겠다 했고 스카우트들도 김하성 선수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 뭐냐 ESPN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미국에 KBO 리그가 중계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스카우트들 지금 아마 그 히어로즈의 김하성 선수 경기를 볼걸요 응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김하성 선수의 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비고 그리고 뭐 만약에 다른 유격수 자원으로 뭐 쓴다고 해도 그러면 삼루수 삼루수가요 지금 히어로즈가 마땅히 삼루수 자원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선수를 삼루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외국인 선수가 테일러 모터에요 테일러 모터를 데리고 왔는데 음 지금 모터가 기량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음 지금 뭐냐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퓨처스 리그 가는데 지금 퓨처스 리그 그 고양 히어로즈 가가지고 그 홈런 뻥뻥 때려대고 있죠 근데 이제 테일러 모터가 그 뭐냐 퓨처스로 간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이죠 그 모터의 여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원래 외국인 선수는 그 취업비자로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선수들은 취업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가족들은 그 뭐냐 자가격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터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그 모터는 그 자가격리 2주 기간 동안 다른 외국인 선수 집에 얹혀 살면 되거든 음 그런데 이 자가격리가 안 된 거야 왜냐면요 그 법적으로 결혼관계가 아니었던 거야 법적으로 결혼관계가 아니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배우자가 아니고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다 보니까 그 법적으로 여자친구니까 그 그냥 여자친구잖아 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시설로 경계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모터의 여자친구가 SNS에서 징징거린 거야 모터도 SNS에서 징징거려 응 응 막 나 자기 못 봐서 힘들어 막 이러면서 응 그래가지고 그 징징거리면서 하여간 그 그래서 모터가 지금 그 퓨처스를 가 있는데 근데 지금 건다고 해서 모터가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응 모터가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만약에 모터가 올 시즌 결국 그 시즌 끝날 때쯤에 뭔가 잘하는 모습을 못 보인다 하면 네 모터는 그냥 재계약 안 하면 돼요 그 히어로즈 입장에서는요 외국인 선수는 1년 단기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 선수는 한 시즌 못하면요 계약 안 하면 돼 음 한 시즌 못하면 계약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그 어쨌든 그 SNS 언행에서 사실 그런 좀 문제가 생긴거지 음 어쨌든 뭐 그랬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즈가 이제 대놓고 지금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음 음 내년하고 내후년 로스터를 생각을 하면 강정우 선수가 있어야 되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포지션 못 키우는 거야 그쵸 서건창 선수 2루수지 근데 서건창 선수한테 유격수하라고 훈련시킬 수 없잖아 왜냐면 서건창 선수도 무릎이 안좋아요 무릎이 안좋아서 서건창 선수도 지명타자로 나선 날이 있거든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상벌위원에서 강정우 선수한테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 자 음주운전 3회 누적이면요 지금 KBO 리그 야구 규약에 따르면 3년 징계에요 그 야구 규약에 151조 품위 손상행위 항목에 의하면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인데 그러면 3년 동안요 유기실격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출전 출전정지하고요 유기실격 하고요 이게 급이 다른게요 출전정지는요 1군경기 1군경기 퓨처스리그경기 까지만 못나와요 비공식 연습경기 이런건 나올 수 있다는거에요 비공식 연습경기 팀훈련 할 수 있다는거에요 자 그런데 유기실격이면요 연습경기도 못나오고 팀훈련도 못나와요 훨씬 더 센거죠 그러니까 유기실격이면요 개인훈련밖에 못하는거야 응 몰라 팀의 훈련시설을 이용을 할 수는 있겠는데 팀훈련은 못한다는거겠죠 그러니까 개인훈련밖에 개인훈련밖에 못하는거야 원칙대로는 3년이야 근데 문제는요 이 야구규약의 개정이 2018년에 있었다는거에요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정호 선수가 적발된 시기하고 또 이게 애매하게 또 벌어지는거죠 강정호 선수가 마지막 적발 이력이 2016년 12월이었던거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리그 상벌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18년 이후에 KBO 리그 선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건데 문제는 그래 KBO 리그 선수 신분 때 일어났던 사매누적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소급 적용을 시킬 수 있겠어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 신분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야구규약 개정 이전의 일이야 그러면 개정 이전의 규정을 그 규약을 적용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거 같애 변호사도 있더라구요 이번 상벌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음 근데 이제 뺑소니 사고로는 신현철 선수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강정호 선수는 뺑소니를 했잖아 음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음주운전 관련 징계안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윤대영 선수가 50경기 유기실격 그리고 강승우 선수하고 박하니 전 선수가 90경기 유기실격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문제는 박하니 선수가 그 몰라 박하니 선수가 아마 작년까지만 뛰고 선수생활 어 접을까 말까 약간 그랬던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랬던 시점이긴 했는데 그냥 음주운전 걸린 김에 어? 그래? 나 은퇴할게 약간 요렇게 된거야 그 박하니 선수 같은 경우는 뭐냐 밤늦게 술마시고 다음날 아침 자녀 자녀 학교에 데려다 준다면서 음주운전을 했죠 데려다 주고 오면서 걸렸죠 그니까 자기 가족을 태우다 다녔단거야 그래서 가중으로 90경기 유기실격이 된거지 음 음 근데 이제 박하니 선수는 돌연 은퇴를 해버렸으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징계효력이 없는거야 은퇴를 해버리니까 음 그래서 이제 유기실격이 적용이 되니까 그 실형선고 때 하고 마찬가지로 약간 그럴 수 있어 강정우 선수는요 법정 실형선고 됐을 때도 항소심을 했어요 하물며 니그 상벌위원회에서 지금 원칙대로 3년 유기실격을 했었으면요 내가 보기에 강정우 선수는 그 취업비자 문제 때도 그렇게 항소를 했었을 정도니까 자기의 일거리를 위해서 항소심 했었을 정도니까 아마 그 규약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 아니냐 하면서 항소심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쨌든 그런 것까지 그 계산을 했던 거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강정우 선수의 변호인도 있었고 경찰도 있고 법조인도 있어요 상벌위원회에는 음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있는 이상 이전의 판례들을 찾아봤을 거야 음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상벌위원회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누적적파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생기기 전에 사례였던 거야 음 음 그래서 에이전시하고 변호인까지 있는 이상 형평성 문제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 누적 3회 발생 그 발생 시점이 그 2016년 겨울이야 그리고 규약 개정 시점이 2018년 상벌위원회 2020년 그리고 강정우 선수는 2016년 2018년 둘 다 메이저리그 신분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정우 선수에 대해서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만 음주운전 3번이 걸렸으면 이 문제에 대한 상벌위원회는 안 열렸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열렸을 수도 있냐면요 안우진 선수 생각해 안우진 선수 생각해 봐요 안우진 선수가요 휘문고 시절 때 후배 폭행했던 거 걸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히어로즈가 1차 지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드러났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가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상벌위원회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그거는 그 일은 KBO 리그 선수 신분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하면서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상벌위원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KBO 리그 선수 신분이었냐 이거야 응 그런 이유로 안우진 선수를 그 그 리그에서는 징계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하도 여론이 들끓이니까 그니까 키우미 히어로즈에서 안우진 선수한테 이제 50경기 자체 징계를 했죠 응 50경기 자체 징계로만 그러니까 그냥 리그에서는 팀이 팀이 알아서 해라 약간 이렇게 돼버린거지 근데 굳이 이번에 리그에서 상벌위원회를 했던 이유는 음주운전 3번 중에 2번은 KBO 리그 선수 신분이었때 걸린거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 그 상벌 그 징계를 못했지만 안 걸려서 징계를 못 안 드러나서 징계를 못한거지만 어쨌든 그 선수 신분 시절에 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책임은 자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징계 회의를 연거고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는요 그 약간 그런거같애 그 메이저리그 신분인 시절에 그 세번째 걸린거는 그냥 딱히 크게 생각 안하고 그전에 두번 걸린걸로 소급 적용을 시킨거같애 응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음주 세번 누적이면 3년의 징계에요 근데 KBO 리그에서는 1년만 때려버린거야 1년만 때려버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근데 지금 강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 KBO 리그 징계가 없었더라도 일단은 미국에서 1년치 메이저리그에서 1년치 연봉을 못 받았어요 1년동안 제한선수에 있었기 때문에 연봉을 못 받았어 그 취업비자를 못 받아서 취업비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로 징계 1년이 퉁쳐진거라고 생각을 하는거야 리그 입장에서는 그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그래서 리그에서는 1년만 책임지고 나머지 기간은 히어로즈에서 알아서 해라 한거 같은데 음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한거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약간 음 예전에 그 안우진 선수에 대한 그 자치 징계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것처럼 알아서 처리해라 나머지 그 징계 덧붙일거 있으면 알아서 해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다 그 사실 구단들이 그런 큰 징계를 받은 선수가 있을 때 출전 정지에 대한 자치 징계를 추가로 안 먹이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 그 경기력이 좋으면 나름의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스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밴드를 모으기 위해서 약간 그래서 사실 징계를 좀 세게 안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사실 나는 내가 학폭 피해자다 보니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우진이한테 그 나는 안우진 안우진을 좀 사실 선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왜냐면 안우진 선수가 그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얘기가 없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나는 안우진 선수를 별로 좋게 보질 않고 있어요 기량과는 다르게 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그 그 사실 그 또 그래요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도 KBO 리그에서 상벌의 현회가 없었어요 그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거든 이학주 선수는 메이저 리그 도전을 끝내고 메이저 리그 도전을 끝내고 마이너리그에 많이 따랐죠 이학주 선수는 그래서 이학주 선수는 그 그거 그만두고 이제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유예 기간이었던 2년 동안 음주 능전을 걸렸다는 게 드러났죠 근데 그 이학주 선수에 대해서도 KBO 리그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유예 기간 2년 동안 KBO 리그 선수 신분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런 이유로 이학주 선수도 징계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삼성은 어떻게 했느냐 약간 좀 정서적으로 적용을 한 거야 좀 그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학주 선수한테 출전정지 징계까지는 안 먹였어요 음 약간 그랬던 그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학주 선수는 참 이게 애매한 거야 분명 형사 처벌은 받았는데 그 국내 그 경찰들에게 적발이 돼서 처벌은 받았는데 선수로서 처벌을 받은 건 없어요 왜냐면 그 2년 동안 선수 신분이 아니거든 음 그 2년의 유예 기간 동안은요 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그 유예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거기 선수 신분도 아니에요 물론 안우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징계가 또 있기는 해요 음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했었기 때문에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나오면 더 이상 국대로 뽑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우진 선 안우진 선수는 이제 국대로 병역특립 이런 거 못 챙기게 됐어 국대 못 나와 안우진은 그렇게 된 거고 그 근데 그 이후 다른 선수들은 뭐 그런 뭐냐 자격 정지 이런 게 뭐 없긴 했어요 음 하여간 그런 게 일괄적인 기준이 없어요 딱 그냥 뭐 뭐 사정 안 봐주고 음주운전 걸렸으면 그 누적 횟수에 따른 징계 얼마 얼마 뭐 3번 걸리면 3년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선수들이 그냥 어떤 어떤 그 핑계 요소들을 들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거야 그걸 피해 가려고 하니 뭐 누가 뭐 음 음주운전 적발 이런 거를 무겁게 보겠어요 강정우 선수만 봐 어 어 어떻게 뭐냐 스포츠 뉴스에 안 뜨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조용히 넘어간 거고 그 조용히 넘어간 두 번이 세 번째 걸릴 때 그냥 딱 걸린 거야 하무이며 메이저리그 선수는 더 유명한 더 유명한 상황인데 더 조심을 했어야지 어 뭐 몰라 나중에 음 은퇴할 때까지 그게 안 걸렸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언젠간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유명한 사람이 뭔가 팠을 거야 응 뭔가 행적을 팠을 거예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랬었고 그래서 강정우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그러면 히어로즈 입장에서 그 일단은 그 팀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섰는데 굳이 강정우 선수가 개인적으로 자격으로 그 이미 탈퇴 복귀 신청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자기 그 자리가 없을 거 같으니까 그러면 보험용으로 빨리 징계받고 끝내자 이게 오승환 선수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오승환 선수가 오승환 선수가 미리 그 라이온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작년에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뭐냐 그 수술 그 수술 소견이 나오고 노키스에서 방출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가 수술은 국내에서 받겠다 사실 그 캘리포니아주에 LA에요 그 프랭크 조브 클리닉이 있거든 그 닐 엘라트라체 박사가 지금 원장으로 있는데 음 센터상으로 있는데 그 클리닉 가면 사실 토미준 수술은 그 어느 데보다 더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 닐 엘라트라체가 집도를 하면 그 다저스 구단 주치의잖아 그 유현진 선수 어깨 수술 집도했던 의사잖아요 그 봉중근 해설위원 어깨도 아마 집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엘라트라체가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굳이 프랭크 조브 클리닉 가면 엘라트라체한테 수술 되게 잘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 오승환 선수도 만약에 메이저리그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음 그런데 그 엘라트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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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한테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로키스 입장에서는 한 30대 중후반대의 선수가 그 팔꿈치 수술 때문에 남은 시즌 못 뛴다 그래 그러면 그 계약 내년에도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어 그래 기다려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안 쓰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로키스 입장에서는 그래 수술 끝나고 다른 팀 갈 수 있게 풀어줄게 풀어줄게 그랬는데 이제 오승환 선수가 수술을 국내에서받겠네 결국 삼성하고 계약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 삼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구단 병원에서 아마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삼성 병원 시설 좋잖아 응 그래가지고 몰라 삼성의료원에서 받은 거 같진 않은데 어쨌든 수술을 받았어요 그 그렇게 받았는데 참 찝찝하죠 그 오승환 선수의 그 그러니까 굳이 작년에 작년에 8월에 계약한 거야 작년에 아마 여름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8월 9월 그 징계 기간 보내고 그 다음에 올해 서비스 타임 한 달에 또 징계 기간 추가로 또 보내죠 그 뭐냐 72경기 징계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올해 이제 30경기 징계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승환 선수 입장에서도 그게 좀 찝찝한 거예요 응 오승환 선수의 그 징계 소화하는 그 시점도 약간 좀 찝찝하고 에휴 뭐 어쨌든 그래 자 일단은 강정우 선수는 그래서 6위 수입격 1년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 144경기를 못 나와요 응 그리고 포스트 시즌 출전 금지에요 응 포스트 시즌도 금지고 그 그 그 다음에 1군 출전도 안되고 퓨처스도 안되고 참고로요 그 징계로 인해서 서비스 타임 그 카운트를 세는 거는요 보통은 정규 시즌만 포함이에요 정규 시즌만 포함이고 포스트 시즌은 별개 카운트로 금지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에요 만약에 그 이제 징계가 72경기 시즌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가 나왔어요 72경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72경기 중에서 그 정규 시즌 후반기 40경기 징계가 있고 다음 시즌에 32경기 징계가 남아있어요 그렇게 세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경기는 별개 카운트로 금지를 시켜요 포스트 시즌은 별개 카운트로 금지를 시키고 그 어쨌든 그 별개 카운트로 금지를 시켜요 포스트 시즌은 징계 카운트에 포함이 안되요 하지만 금지에요 그리고요 만약에 1년 단위 시즌 징계다 1년 단위 시즌 징계면요 만약에 시즌 중간에 시작해서 다음 시즌 중간까지 포함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중간에 포스트 시즌은 금지구요 그리고 144경기 징계가 개막점부터 정규 시즌 최종전까지 144경기야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 정규 시즌 통째로 못 뛰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 공동일이 두 팀이 나오면 타이브레이커가 생기잖아요 타이브레이커 별개 금지구요 그리고 타이브레이커 별개 금지고 그 만약에 개막점부터 최종전까지 통째로 못 나오면 별개로 포스트 시즌도 금지에요 어쨌든 그런 야구 관련 활동을 일절 못해요 어쨌든 개인 훈련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강정우 선수의 징계는 1년이 됐어요 규약 개정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1년으로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규약 개정 이전 시점으로 그 규정을 소급 규정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을 한거에요 음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지는 시점으로 소급 적용을 한게 아니고 그 해당 사건 당시의 규약으로 적용을 해버린거야 음 음 그러니까 만약에 규약이 더 일찍 개정 됐었으면 강정우 선수한테는 징계가 원칙대로 결정됐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망정이지 인명피해 생겼으면요 징계 더 세게 때려야 돼요 그랬으면 징계 더 세게 때려야지 음 근데 이번에도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원칙대로 간게 아니고 그 예외를 적용해서 피해가게 된거야 어쨌든 이제 구단 차원의 징계가 별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별도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그 히어로즈 쪽에서 예전에 그 안우진 선수한테 했던 그 징계처럼요 별도로 출전 정해진 징계가 나오고 그 기간 동안 그 엔틸에서 뺐을 수도 있어요 일단 강정우 선수는 구단에 뭔가 이미 탈 때 풀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은 없다고 봐요 음 그래서 연락이 오면 향후 징계를 논의를 하겠다 약간 그런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선웅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인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강정우 선수의 반성문을 인쇄를 해서 갖고 왔어요 물론 서명은 강정우 선수가 친필 서명을 했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친필 서명 복부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강정우 선수가 그 반성문을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써가지고 상벌위원회에 보냈는데 근데 이제 징계 발표 이후 지금 그 인터넷에 강정우 선수가 팬들한테 보내는 그 사과문이 공개가 됐잖아요 참고로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1년 징계 받고 난 다음에 2015년에 손편지를 사과문 쓰고 그 다음에 복귀했잖아요 그랬는데 손편지도 아니고 인쇄한 걸로 보낸 거야 어쨌든 그걸로 이제 징계를 발표를 했고 그 어쨌든 그 징계를 발표를 했고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에이로드가 그랬던 것처럼요 좀 약간 팬들과의 인사 시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물론 팬들이 보러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강정우 선수를 좀 옹호하는 팬들보다는 강정우 선수를 좀 비판하는 팬들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렇고 그래서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계약을 발표했던 날 라이온즈파크에서 팬들과 인사를 한 게 사과보다는 좀 약간 그냥 각오를 밝히는 시간이었거든 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전 규정으로 소급 적용해서 피해가는 모습은 솔직히 이건 좀 그 아쉬웠어요 원칙대로 1벌 100개 한 것도 아니었고 음 그러니까 분명히 원칙이 강화가 됐지만 꼭 이런 경우로 피해가는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진짜 각종 이유로 피해가는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음 계속 아마 피해갈 거야 음 자 그리고요 그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또 그런 게 따로 있다는 거야 징계 수위 문제하고는 별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작은 거 있어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어떤 걸 잘하면요 자기들이 잘못하면 그래 뭐 잘못했다고 싹싹 배워 잘못했다고 싹싹 배우면서 하는 말 있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면요 그 동정심을 유발을 해서 좀 뭔가 감형을 시키려는 그런 좀 의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스포츠 세타 연예인 정치인 뭐 아니면 뭐 기업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더 엄중하게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뭐냐 이재용씨도 자기 자식들한테 경영권 안 물려주겠다 그 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어 그 그렇게 따지자면 LG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가업 승계잖아요 구시지만 음 그런데 그 그 이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그건 애매하다 만약에 자식들이 그 자식들이 좀 일정 기간 꾸준히 그 뭐냐 물려받을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뭐 그걸 뭐 꾸준히 배워 일을 뭐 꾸준히 배운다 근데 그걸 나면 그런건 있어요 대신 그것도 잣대가 필요한게 정말 공개된 성적을 공개를 해야되 그 뭐냐 그 입사시험을 똑같이 정상적으로 치르고 그 성적을 공개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응 그 성적을 공개를 하고 그래서 뭐냐 경영 승계를 위해서 그 뭐 단계별로 만약에 그 일 그 기업의 일을 배웠다 그렇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일을 배워서 경영권 승계받으면 그래 그럴 수는 있어 응 그렇게는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씨한테 그런 잣대를 드러냈다 근데 이재용씨는 지금 부회장인데 아직 이재용씨의 자녀들이 아직 학생이거든 응 아직은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재용씨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 뭐 뭐 그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응 어쨌든 뭐 경영권을 주겠다 뭐 요런 거 아직 그거 확신은 못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엄중한 잣대를 그 들이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최대한 깎으려고 하고 남이 잘못한 건 더 엄중하게 기준을 들이미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응 그리고 사실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세 번 걸리고 나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죠 응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것도 있어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음 어쨌든 그런 걸로 적발이 된 다음에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을 하면요 강정우 선수가 몰라 어떻게 뭐 복귀는 할 수 있다고 쳐 복귀는 할 수 있는데 팬들이 과연 강정우 선수를 진심으로 응원을 할 것이냐 몰라 물론 그 히어로즈 팀 입장에서는 또 이제 강정우 선수 타석에 들어서면 강정우 선수 응원가를 또 뭐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긴 하겠지 뭐 팀 입장에서는 뭐 음 사실 그 팀의 운영단이 순전히 팬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응원단이 아니잖아요 그 구단으로부터 페이를 받고 운영되는 게 그 구단의 응원단이잖아 그러니까 뭐 강정우 선수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선수 타석에 들어설 경우에 써먹을 그 응원관은 쓰겠지 솔직히 그것도 좀 찝찝하다 음 지금요 강정우 선수에 대해서는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국민청원 요건을 위배된 것 때문에 게시물 일부가 익명 처리된 건 있어요 그 강정우 선수의 이름이 지금 익명으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사실상 타겟이 강정우 선수야 어 그러니까 이 강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하 솔직히 나는 거취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본인이 그 뭐냐 앞으로 선수를 계속 뛰고 싶고 뭐 이러면 뭐 음 어느 팀하고 계약을 하겠지 뭐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선 취업비자 발급이 안돼 미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안되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도 선수들의 징계하고 관련해서 일본이 유난히 그런 좀 도덕적인 잣대가 좀 약간 센 나라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음 일본이 그런 도덕적인 잣대가 되게 센 나라라는 거 사실 그런게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약간 그런 좀 그 구단의 그런 문화 팀 문화 팀 컬러 이런게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음 좀 약간 그 경기장 이외에 다른데 뭐 공식 행사 이런 거 나가고 그럴 때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정장 입고 나오라고 해요 넥타이 메고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오라고 해 음 요미우리는 그래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그거를 이제 김기태 정감독이 그 요미우리에서 코치를 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문화를 배워와 가지고 그거를 기아 타이거즈 감독할 때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랬는데 그 어쨌든 그거를 적용을 시켰어 그거를 좀 적용을 시켰고 이 이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문화가 있어 일본이 약간 그런 거에 좀 도덕적인 잣대도 좀 있어요 일본도 희한하게 그런 쪽에선 도덕적인 잣대가 세다 응 정치판은 개판인데 하여간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KBO 리그에서 만약에 그 1년 6위 실격이면요 KBO 리그에서 1년 6위 실격이면 그 뭐시냐 그 야구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대만 일본 미국 호주 이 나라들하고는 야구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야구가 꽤 그런 엄청나게 성행을 했던 그런 나라들하고는 야구 그 협정을 맺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KBO 리그에서 1년 6위 실격을 때려버리면요 그 강정우 그 강정우 선수는요 그러니까 그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1위 실격을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 1위 실격이기 때문에 지금 강정우 선수는 KBO 리그만 아니면 다른 리그에서 뛸 수 있어요 근데 그 박현욱 선수 그 뭐냐 박현욱 인가 그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그 그 뭐냐 어쨌든 그 뭐냐 예전에 그 LG에서 그 승부 조작 그걸로 그 뭐냐 제명된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아 박현준 선수 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그 박현준 선수가 박현준 선수가 지금 멕시코 가서 뛰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야구 안하고 있다가 지금 멕시코 독립 리그 그 가서 뛰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뛰고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멕시코 그 멕시칸 그 멕시칸 리그로 갔는데 박현준 선수가 그 멕시칸 리그로 갔던 그 경우가 약간 그런거야 그 야구 협정이 안 맺어져 있어요 멕시코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는 어쨌든 그래요 몰라 최근에는 도미니카에서 맺은 거 같애 왜냐면 그 도미니카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그 오잖아요 근데 멕시코 출신이 잘 안 오는 거 같애 어쨌든 그래서 우린 그 야구 소프트보이 협회에서 그 자격 그 유기실격이 돼있는 기간 동안에는 해외 리그에서도 못 뛴다고 보면 돼요 음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그 만약에 강정우 선수가 뭔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게끔 만들라면요 그 KBO 리그의 징계 이외에도요 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도 똑같이 그 기간 동안 다른 나라 리그에서 못 뛰게끔 약간 징계를 해야되는 그래야지 뭔가 그 강정우 선수가 다른 데로 빠지지 다른 데로 그 피해가지 않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일단은 야구 소프트보이 협회에서도 좀 저는 별도로 좀 징계 움직임을 그 보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구요 굳이 유기실격 기간이 끝나고 뭐 뭐 그거까지 끝나고 그거까지 끝나고 굳이 선수로 뛰겠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응원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말리진 않겠어요 뭐 야구 규약상 그 야구 규약상으로 뛸 수 있다는데 뭐 뛸 수 있는 선수를 어떻게 뭐 말리겠어요 응 뭐 그렇다는 얘기에요 응 그렇다고 하구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보면요 그 약간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그 뭐냐 19금 행위로 그 징계를 받았다는 그걸로 하기엔 솔직히 좀 안타까운 점 그런 없잖아요 있어요 김상현 선수는 이제 와서 그 결백을 그 밝힌거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사실 좀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응 근데 이제 강정훈 선수가 2016년 겨울에 그 징계됐을 때 그 적발됐을 때 그때 얘기를 했죠 야구로 보답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정훈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마인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솔직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죠 음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거고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거고 근데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사과 편지에 쓴대로 사과 편지에 쓴대로 뭐 앞으로 뭔가 하겠다 실천을 보여야죠 그 제가 알기로 제가 이건 들은 얘긴데 그 그 KBO 리그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그 반성문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한 반성문에는요 그 강정훈 선수가 그 사과문 내용에는 그 앞으로 선수로 뛰면서 받는 연봉 뭐 받는 상금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거 같아요 어 앞으로 받는 연봉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밝혔는데 어쨌든 그 사회에 환원? 사회에 제대로 환원하는지 그 금액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구요 음 물론 당장은 안되겠지만 어쨌든 뭐 근데 강정훈 선수가 만약에 받는 연봉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면 그러면 자기는 뭐 먹고 살 수단이 있다는건가? 그런거 보장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거에요? 음 사실 그런 먹고 살 보장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받는 연봉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거면 하 솔직히 가진게 없는 나로서는 좀 서럽죠 음 누구는 저렇게 입으로라도 떠들 수 있구나 하 나는 지금 그렇게라도 못하잖아요 좀 서럽지 그래서 강정훈 선수 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뭔가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정말 진실된 반성의 모습이라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사람을 잘 믿을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도 좀 그렇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잘 믿지는 못해요 음 심지어 나는 내 가족들도 내가 못 믿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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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